여러분도 많은 사랑받고 있는 울산 대표 가수하면 이 가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당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라는 노래를 대비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무대 김보경의 무대입니다. 당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라는 노래를 대비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무대입니다. 당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라는 노래를 대비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무대입니다. 당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라는 노래를 대비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무대입니다. 당신을 보낼 수 있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사랑이 울고 있네요 사랑이 울고 있네, 사랑이 울고 있네 이렇게 하세요 당신 없이 안 하루라도 살 수 없는 당신 혼자 힘이요 당신이 울고 있네, 사랑이 울고 있네 전화야 해요 사랑이 울고 있네 사랑이 울고 있네 당신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이 울고 있네 욕edu 사랑이 울고 있네 사랑 집설退 paw dre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